어쩔 셈이야?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신한테 당연한 거요, 나한테 당연한 거요 너라면 어리석은 행동 안 할 거라고 믿어 그럼요, 난 현명하게 처신할 거예요 나도 계산이라면 당신한테 지지 않으니까 계산 잘못했어, 너 계산법이 틀렸다고 그 애를 비밀으로 내 발목을 붙들 생각인가 본데 그 애 때문에 이래도 너하고의 관계 당장 청산할 생각이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당신한테서 일방적으로 청산당한 의료관계는 우리 애가 나중에 다시 연결해줄 테니까 너 정말 지워, 알겠어? 지워, 지워, 지워 태윤이! 지우란 말이야! 지워, 지워 태윤이! 지워 태윤이! 지워 태윤이! 지워 태윤이! 지워 태윤이! 지워 태윤이!